세계의 피라미드 15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미국 국립 랜드마크로 지정된 와이오밍주 올버니 카운티에 있는 피라미드, 에임즈 기념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발 8247피트에 위치한 에임즈 기념비는 한때 유니언 퍼시픽 철도 노선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헨리 홉슨, 리처드슨이 설계한 이 피라미드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를 세운 기업가 오크스 에임즈와 올리버 에임즈 형제에게 헌정한 기념비입니다. 에임즈 형제 시대 이야기를 살펴보면 와이오밍 대학의 역사학자 필 로버츠는 1860년대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한다는 형제의 도전은 오늘날의 화성탐사와 맞먹는 일도 당시 기준으로는 거대하고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들어가며 모두들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라헴 링컨 대통령은 오크스 에임즈 형제에게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면 가장 기억되는 세계적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링컨은 기존의 철도 건설을 맡은 아메리카 크레딧 모빌리의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직접 에임즈 형제를 선발하였고 이들은 대륙 횡단 철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에임즈 가문이 오랫동안 경영해온 에임즈 컴퍼니는 1774년 강철 날이 달린 삽을 제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백년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기 동안 광부들에게 도끼와 삽을 판매하였습니다. 회사는 남북전쟁 동안 그리고 파나마 운하 굴착과 펜실베니아 탄전체굴 뉴욕시 지하철 굴착 때 정부에 삽을 공급하기도 했으며 올리버 에임즈는 1866년부터 5년간 유니언 퍼시픽 철도의 사장을 역임 오크스 에임즈는 메사추세츠 하원의원으로서 철도 건설의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링컨 시대의 대 횡단 철도를 완성한 에임즈 형제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으나 1873년 오크스 에임즈가 금융 사기 혐의에 연루되면서 이에 따라 그의 평판과 함께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의 평판도 훼손되었습니다. 오크스는 사기의 제왕이라는 스캔들에 휘말렸고 대중의 격렬한 비난 속에 의원직에서 물러난 직후 사망하였습니다. 2년 뒤인 1875년 유니언 퍼시픽 철도 이사회는 회사에 실추된 명예를 쇄신하기 위해 그랜드 에임즈 기념비를 세우기로 표결하였고 유니언 퍼시픽 주주들은 1875년 3월 보스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념비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설계를 맡은 헨리 홉슨 리차드슨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으로 기념비를 건설하고 난 몇 년 뒤인 1885년에 미국 건축가가 꼽은 10개의 건물 중 절반은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리차드슨이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보스턴의 트리니티 교회, 클레인 도서관, 시카고의 마샬 필리스토어 등이 있으며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조로 한 중후한 작품으로 일약 미국 건축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였고 미국의 독자적인 목조 건축 양식에도 공헌하여 미국 초기 근대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념비 건설에는 약 85명의 임부를 고용했는데 19세기 흔하게 발생했었던 공사 중 수리나 도박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82년에 완공되었을 때 에임즈 기념비는 유니언 퍼시픽 대륙 횡단철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에 놓였고 루도포드 비 헤이스 대통령이 기념비 한정식에 참석함으로써 대륙 횡단철도와 에임즈 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념비는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작위적으로 놓인 마름돌 피라미드로 바닥은 60피트 사각형, 높이는 60피트, 밝은색의 천연화광함으로 지어졌으며 피라미드는 구조물 바닥의 주면을 따라 있는 내부 통로가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밀폐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정상의 동쪽과 서쪽 측면에는 에임즈 형제의 초상화들과 오크스 에임즈와 올리버 에임즈를 기르면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1880년대에 에임즈 기념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년이 지난 1918년 철로가 옮기면서 해당 마을은 유령마을이 되었고 금세 사람이 거의 없는 주택들과 작은 공동묘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983년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은 와이오밍주에 철도 기념비를 기부하여 국가유적지로 등재되면서 오늘날에는 와이오밍주 유적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월과 공공기물 파손 행위 등의 이유에 따라 기념비의 에임즈 형제 초상화는 일부 훼손되었지만 에임즈 기념비는 날씨가 좋을 때는 연중 내내 개방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기념비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6년 10월 기념비 부진은 국가역사기념물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15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와 관련된 에임즈 기념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